오늘은 황주머니 그리고 디투몬스터랑 같이 캡사이신 라면 천리한 게임! 캡사이신 라면은 예~~~ 좀 보신 것처럼 이 세 개의 라면 중 하나는 캡사이신이 와장판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도 모르셔 거야 이걸 먹으면서 캡사이신이 안들어가 있는 라면인 척 하는거에요 그럼 누가 캡사이신이 들어간 라면을 먹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맞춰주시면 됩니다! 자 얘가 이뻐! 파이 바이 보! 확보! 난 이거 난 이거 안일수도 있지 많이 매울까 캡사이신 들어있는거? 뭐 그냥 고춧가루 정도지 뭐 그렇게 맵지 않아요? 얼마나 넣었어? 나 못 박아주는데 이만큼? 유 레디? 셋! 둘! 하나! 스파게티 불 딱 붙으면 스파게티 맛있게 세트 하나하나 같이 먹어봅시다 셋! 둘! 하나! 준비 뜨거워 Boo 222 AME affen 2 2 2 obra 야 이거 못하겠어 나다! 너무 매워 색깔이 얼마나 타는 것 같아? 엄청 많이 됐어 근데 이거 진짜 먹기 싫어 나도 먹기 싫어 그러니까 잘 뽑아야지 자 눈 가리고 있어 눈 뜨면 다 저기 나온다 가위바위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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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위에 뭐 묻어있었는데 다 지웠니? 응 자 제 2라운드입니다 첫번째 라운드가 너무 쉬워가지고 2라운드로 가리고 한 사람씩 가리고 조금씩 이렇게 먹을거에요 나 이거 나 이거 왠지 또 보태일 것 같은데 자 한 사람씩 딕터모스타부터 아 진짜 두꺼워 입에 이빨이 빨개졌던데요? 형 아니야 아니야 알았어 어때요? 이거? 어 안 깔아간다고 똑같은거 같은데 하하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너는 너무 무서워 이빨이 빨개져 으흠흠 딱 좋아요 자 자 과연 김성희의 선택은? 하하하하 이거 걸린 벌칙이야 하하하하 아 선택하지마 하하하 하하 더럽게 만든다 하하 젓가락 색깔이 이렇게 달라요 점점 빨리 이렇게 두는다 하하하하 진짜 이거 하하하하 많이 달라요 많이 달라요 하하 그녀의 선택은 아..냄새야! 아..냄새야! 그러면은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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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은 두 사람한테 딱 번을 맞도록 하겠습니다! 아..냄새야!! 아..야..냄새게돼요!! 그럼..냄새게돼요! 그럼 이제 형님은 더 편하게 새게 생기죠? 아아악!! 됐죠? 으아악!! 재왕이나.. 하아아악!! 후…하현아악~~ 흐흐흐흐흐흐흐흐흫 흐흐흐흐흑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딱밤으로 끝난게 어디야? 그럼 이거 다 먹는거보다 낫지 이거 먹었어 봐! 흐흐흐흐흫 이거 먹었으면은 진짜 아 진짜 시뻘근거봐! 내게 이거야! 미친거지 진짜! 아..너무 매워 자 이렇게 캠사이신와 뚜껑 청년 게임을 전의 패배로 끝났습니다! 아, 이 옆에가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챌린지로 여러분들을 찾아 뵙겠습니다 그러면 See you later on Abdullah Thai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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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We are OTS vaccinating 구독하기 초